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들로 하여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위계 행위를 했다며 쿠팡과 자회사 CPLB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쿠팡과 CPLB계 각각 공정거래법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임직원에 동원한 후기 작성, 별점 부여로 자회사 PB 상품을 판매하는 CPLB에 판매가 유리해지도록 하고 다른 입점 업체 중개 상품을 배제하는 등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